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6월이면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울산시가 주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확인시켰던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득영 울산시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공론화에 불을 붙이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내년 6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현재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울산시가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화위법령 제정에 관심이 쏠리는 데는 전기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의 지정을 위해서입니다. 울산이 지금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시화되고 또 우리 산자부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울산의 특화 지역으로 지정만 해준다면 울산은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마련할 것이다.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2차 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던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분산에너지 관련 추진 전략 발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울산시의 추진 의지와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울산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은 5개의 중점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연기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 분산에너지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춘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데이터센터, 국가전략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산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후속 조치로 울산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합니다. 울산시는 법령 시행 전인 내년 4월까지 연구 영역을 마치고 법령 시행 즉시 울산 특화 지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